똥을 애 묻혀요 똥을 애 묻혀요 똥을 묻히다니 똥을 입으로 싸요 우리가 입으로 똥을 쌉니까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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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재호씨 소민씨 한 번만 하자 그리고 너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려 너 진짜 너무 더러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윗물이 맑아 아직 형이 맑지 윗물이 맑아 아직 형이 맑지 윗물이 맑아 아직 형이 맑지 내가 보고 배운 게 이런 건데 그러면 형을 한 대 쳐라 그러면 형을 한 대 쳐라 그러면 형을 한 대 쳐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절대 이런 룰을 어기는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블랙팀 승리 자 블랙팀 승리 와 언니 자 이렇게 해서 블랙팀은 멤버 팀원 교체 가능합니다 오케이 소민이 아니면 내가 가야 돼 자 여러분 체인지 하실 거예요? 스테이 하실 거예요? 무조건 체인지 해야죠 이거 누가 돌립니까? 상대편이 돌려주기야죠 지오나 천국이 지오나 천국이 우리는 전소민 하동훈 하나 하나 둘 됐다 간다 전소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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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전소민 전소민 소 종국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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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만 안 나오면 돼 여기서 간 사람이 슈퍼똥인 거야 형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생했어요 진짜 즐거웠습니다 석진이 나오면 대박이에요 우리는 석진이 나오면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석진이 나오면 대박이에요 Ș 여기서 간 사람이 최악이야 간 사람이 최악이야 나만 안 나오еш 돼 나도 가기 싫어 나도 진짜 가기 싫어 준비 제발 석진이 같으면 대박이야 이건 진짜 광석이 석진이 형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안 나올 거야 나 안 나올거야 지지지 안 돼 안 돼, 안 돼, 안 돼, 나 안 나올 거야, 나 안 나올 거야. 안 돼, 안 돼. 이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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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야, 빨리 와! 박수야, 빨리 와! 오케이!